15세 김다현,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상 수상 감동적인 수상소감으로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성공과 발전의 비결은 무엇일까? 최근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15세 소녀 김다현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위대한 시민상을 수상하며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성과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다현의 성공 비결, 그녀가 이루어낸 업적,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룬 큰 업적 김다현은 현재 15세로 많은 이들이 그녀의 나이에 비해 이룬 성과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아이였으며 그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그녀는 트로트 음악 경연에서 우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위대한 시민상 수상 최근 그녀는 대한민국 위대한 시민상을 수상하며 그 진정성과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상은 단순한 음악 경연 대회의 우승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는 사회와 문화 예술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다연은 이 상을 통해 그녀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다. 감동적인 수상 소감 김다연은 수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소감을 전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팬분들 그리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그동안의 노력을 담은 진정성이었다. 김다연은 그녀의 음악을 사랑해 주는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을 했다. 가족과 팬들의 지원이 만든 성장 김다연의 성장은 그녀를 아낌없이 지원한 가족과 팬들의 덕분이다. 그녀의 부모는 항상 그녀의 꿈을 존중하며 그녀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김다연이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제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다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팬들 또한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김다연이 트로트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히고 있다. 김다연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무대 뒤의 진정한 노력 김다연의 진정한 모습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연습 과정은 매우 감동적이다.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연습 장면에서는 그녀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더욱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다연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은 단순히 재능만으로 이뤄진 성과가 아님을 입증한다. 무대 뒤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깊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닫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음악적 깊이와 표현력 김다연의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각 곡마다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깊은 음악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힘찬 에너지를 전하기도 하고 애절한 감정을 담기도 한다.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 깊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김다연의 트로트는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젊은 감각을 더해 더 넓은 청중층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 김다연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다연은 전 세계 팬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이 글로벌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최근 글로벌 팬덤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김다연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와 음악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이를 통해 김다연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 김다연은 단순히 어린 나이의 재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연구하며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다연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케이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표현력과 카리스마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글로벌 팬층이 그녀에게 끌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 김다연의 성공은 팬들과의 깊은 소통에서도 비롯된다. 그녀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팬들은 김다연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김다연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 음악계의 변화 김다연의 등장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트로트가 중장년층 중심의 음악으로 여겨졌으나 김다연은 이를 새롭게 해석하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젊은 세대가 트로트 음악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다연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트로트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전통음악에 머물지 않고 현대와 미래를 연결하는 음악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김다연의 음악적 여정 김다연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한국의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김다연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 곁에 오래도록 함께할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김다연의 미래는 밝고 무궁무진하며 우리는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길 기대한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